왜 푸셨는데? 왜? 또 뭐? 내 뒷통수 한 대만 때려줄래요? 보고 싶고 애타고 그런 거 뒷통수 한 대 맞으면 끝날 감정이라면서요? 끝내고 싶은데 한 대만 때려주죠 그지같아 왜 내가 선물한 슬리퍼 안 신나 신경 쓰는 것도 그지같고 무슨 문제가 많던데? 주세요 나시부터 오빠가 이렇게 밤늦게 배회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다 그지같아 집에 가 왜 돌아다녀? 어? 그러니까 한 대만 때려달라고 끝내게 왜? 내가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어? 나 좋아하나? 너 너 넌 넌 뭐? 너 미친년이야 어, 맞아 미친 거야 그러니까 한 대만 발겨달라고 내 뒷통수 정신 번쩍 나게 어떻게 이 딴 인간을 좋아했나 머리밖에 죽고 싶게 때려 때려 끝내게 안 때리면 나 좋아하는 걸로 알 거야 동대방네 소문낼 거야 박동훈이 이지현 좋아한다 오븐 영어 한 번 이리와 어 이 average 그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